둘 셋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올리언 오버입니다! 라이온 여러분! 라이온 여러분! 하지만 라이온이 아니셔도 됩니다. 왜냐면은 곧 라이온이 계실 테니까요.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진행됩니다. 올리언 오버의 국내 첫 콘서트! 처음 컬렉션! 와우!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와우! 와우! 시간이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. 시간 진행시켜. 라이온님들 빨리 보고 있으니까요. 혹시 아직도 예매 못한 라이온 분들 계신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오세요! 와우! 빨리! 네! 미주 투어 동안 보여드렸던 모습 그리고 아직 못 보여준 무대들이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5월 27일, 28일 신한 플레이스케어 라이브 오늘에서 만나요!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버였습니다! 안녕! 아 잠깐만! 부모님, 가족들 싹 다 불러! 싹 다 불러! 진행시켜. 친구들 다 불러!